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문제에서 삼성 문제는 한 번 정도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참 큰일이네요. 왜 큰일이냐?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크네요. 기술 격차가. 여기 보시면 어제 상당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다뤘는데 어제 방송을 다루면서 이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어제 어제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분장 부회장이 반도체 연구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붙어 손을 대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연구소의 기술력 문제가 세상의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온 삼성전자 DS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자주 이야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자신이 업계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 가전 이런 거 파운더리 이런 거 빼고 나면 삼성전자에 가장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이런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디렘. 디렘 기술력이 SK하이닉스에 따라 잡힌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삼성의 이런 수익원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기술 경쟁력이 SK하이닉스에 추월당한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뿐만 아니고 디렘 삼성전자의 가장 주력 상품이 여러분들 뭐가 된 거 하니까 그냥 그게 기술력이 여러분들 짓디쳐진 겁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10나노금 미세공정을 적용한 디렘 개발과 양산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단 공정 개발과 양산에서 크게 뒤처지면서 디렘 생산 공정도 뒤처지고 디렘을 쌓아서 만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상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고대역폭 6세대 HBM 제품명은 HBM4입니다. 지금 한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해서 돈을 7조원이나 이번 분기에 벌어뜨렸던 것은 5세대입니다. HBM3입니다. 2025년 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양산될 제품이 6세대 HBM4입니다. 6세대 HBM에 적용되는 10나노급 6세대 공정 그거를 디렘 D1C라고 부릅니다. D1C. 그러니까 D1X, D1Y, D1Z 이렇게 여러분들 생산 공정이 계속 발전되어 온 겁니다. 최신 미세 공정입니다. 최애 여러분들 선두의 최근에 여러분들 10나노급 6세대 공정에서 SK하이닉스는 개발을 이미 마쳤고 양산을 위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개발이 끝났고 양산 체제도 다 구축된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연구소가 D1C 공정 개발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율 역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 거치고 있다. 6세대 공정은 시작도 못된 겁니다. 2위로부터 연구소로부터 공정을 이어받는 디렘 개발 조직은 제로 베이스 수율을 개선해 나서야 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어제 한 번 다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연구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 내용 이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고대욕폭만별의 hbm에서 시장을 완전히 빼앗겼을 뿐만 아니고 자기 주력 상품의 최신 공정에서도 SK하이닉스에 추월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산 공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냐.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x 1y 1z 1a 1b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디부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니까 2023년도 2분기의 양산에 들어간 d1b부터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4세대 5세대부터 5세대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d1b가 d1b에서 완전히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겁니다. 그 d1c에서는 뭐죠? 수율 자체가 형편을 휘납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산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어 가는 겁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로. 여기서 완전히 뒤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이런데 20년차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4세대 5세대를 성공을 못했는데 6세대를 어떻게 성공시키냐. 제로 베이스부터 여러분들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만들면 전부가 다 불량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위 d1c d램 1c 공정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양산체제를 다 구축하는 데 성공한 데 대해서 ai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닥터 ai한테. hbm 세대 가운데 삼성은 d1c 공정에서 sk하이닉스 크게 뒤틀어진 상태입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 6세대 공정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닥터 ai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d1c 미세 공정을 적용한 d램 칩을 개발한 데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d1c 공정을 사용해서 ddr5 d램 양산 준비를 연내 마치고 내년부터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상황. 삼성전자는 d1c d램 개발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진 상태입니다. 삼성은 지난 4월 달에 d1c d램을 올해 말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원래는 10월입니다. 10월에 여러분들 현재 양산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d1b 공정에서 발목히 잡혀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전 공정 5세대 공정 d1c 공정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4세대 5세대에서 여러분들 공정을 안정화 못 시킨 겁니다. 그걸 다 언론 프레이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다 커발한 겁니다. 현재 상황은 d램 시장에 sk하이닉스와 선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현재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대로 뭡니까 고대 욕풍 매몰이 5세대 6세대 경쟁력의 격차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것 삼성전자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 공정에서 d1c 공정에 성공한 것은 hbm 개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d1c 공정은 전세대 대비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은 hbm 생산에도 적용되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hbm 여러 층의 d램 칩을 쌓는 기술이 필요한데 sk하이닉스가 d1c 공정의 개발로 16단 이상의 적층에서 비교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8단 12단 다음엔 16단이 나오겠죠.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난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뒤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게 되고 여기서 완전히 뒤쳐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삼성전자는 d1c 공정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지만 그 전 공정 hbm 5세대 hbm 3e라고 불리는 5세대 제품도 아직까지 엔비디아로부터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미뤄보면 d1b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격차와 수율 격차가 상당한 것 같은데 닥터 ai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5세대 d1c 양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d1b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기대한 만큼의 수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5세대 제품에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선언했는가 하니까 d1c를 건너뛰서 d1d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했지만 이것은 위험성이 있는 접근법입니다. 점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격차가 삼성전자 주력 제품인 d램에서 이미 나 버린 겁니다. sk하이닉스의 d1c 공정기술이 d램 시장의 삼성전자와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기술 우위를 확보했고 그 기술 우위를 d램 만드는 기술을 hbm에서도 적용하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고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5세대 공정 d1c d램 양산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양산 시기는 불명확합니다. 이게 여러분 6세대죠. 6세대. 6세대를 여러분들 보시죠. 가만히 있어 보시죠. d1c. 6세대 맞죠. 6세대. 점프해 가지고 따라잡는다고 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린 것. 그렇게 여러분들 점프해가 따라잡겠다고 한 것. 상반기에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삼성이 이제 어떻게 위기를 기업이란 것도 위기를 먹고 자라는 거니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지켜봐야겠는데 상당히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sk하이닉스는 헝거리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분께서 이렇게 글을 남겼네요. 소비자로 삼성 제품에 많이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비자로서도 몇 년 전부터 ssd 램에 대해 느낌이 있었습니다. sk는 소비자용 제품을 만들지 않다가 조금씩 조용히 단순한 모델로 등장했는데 시장의 평가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제품은 모델명이 헷갈릴 정도로 많고 발열이나 성능의 출렁임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삼성전자의 기업문화 협력사를 대하는 기업문화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제 어제 기사를 보고 좋은 회사는 스펙을 제시하고 협업으로 해결하거나 합당한 조건을 선별하면 그만인데 협력사를 불러다 닦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화적인 문제까지도 거론하는 거죠. 문화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겁니다.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기술 문제에 거치지 않는 거죠. 그다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 분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업계를 잘 아시는 겁니다. 파운드리어 사업이 삼성이 잘 해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계 도면을 삼성한테 줄 회사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펠립스 기업들이 삼성도 문제지만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 회사가 삼성에 설계 도면까지 넘겨가지고 물건 만들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설계 도용 때문에 제가 일찍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파운드리 업계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설계 도면을 전부 다 넘겨야 되는데 뭘 믿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설계 도면을 넘기겠냐 그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이 비사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수율 정품 비율이 불량 없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삼성은 수율이 10개 가운데 8개가 불량입니다 TSMC가 불량이 10개에서 2개 정도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은 기기도 부족합니다 아마 이게 뭐 노광장비 EUB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수율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고대역폭 반도체 현재 시험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2년 동안 수주가 없었다는 걸 뜻합니다 반도체는 상반기에 내년 물량을 미리 수주를 받고 찍어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진짜 위기입니다 올해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수율 시험은 또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2027년에 공급을 고객사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성 정말 위기입니다 이렇게 업계를 잘 아는 리조셉이란 분이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여러분 영원한 성자가 없는 겁니다 아차하면 가는 거니까 여러분도 조신조신 사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천하의 이름 삼성전자 반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여러분들 오도록 전현직 임원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기술기업이 기술이 이렇게 격차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지경인 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삼성이 뭔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도자료 나오는 거나 보도를 대부분 믿었는데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나면 그때는 이미 판 자체가 기울었기 때문에 기울어진 판을 다시 보고 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면 검색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